제가 한 번 더 칠게요. 약간 오른쪽. 오르마. 어프로치 샷을 준비하고 있는 김강민 선수인데요. 어머. 이게 무슨 상황이죠? 누가 볼을 잡았나. 카메라 잠깐만. 카메라 꺼진 거 아니에요? 아니, 일단 빨리 나와. 카메라 잠깐만. 상대팀도 민망하니까 앞에 대놓고 못 웃고 그냥 뒤돌아서 웃는 매너는 참 좋습니다. 본인도 정말 민망할 거예요. 솔직히 저도 야구하면서 병행하고 쳤는데 저런 경우 있거든요. 안 쳤어 안 쳤어. 비거리 1m 11. 2m 11이 더. 김강민 선수가 헤드업도 너무 심했고요. 팔로우가 너무 짧았어요. 아니, 저도 안 쳤다고 하려고 했는데 카메라 빨간불 들어와 있더라고. 아, 이거 좀 아쉬웠는데. 아니, 저 솔직히 거기가 저 핀이 지나가면 내리막이 굉장히 심해가지고. 무조건 조금 짧게 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. 웬만하면 그런 뒷당 안 치는데 거기다 쳐버렸어요. 이제 부담감을 안 하고 김강민 선수의 오프로치 미스를 만회해야 하는 한지훈 프로입니다. 네, 잘 들어갔어요. 네, 좋습니다. 직장 칠까봐 너무 세게 쳤네. 나이스!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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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